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컬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뷰를 보시고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데 좋다고 해서 샀는데 좀 별로인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좋다고 해서 샀는데 좋았던 경우도 있으실 거구요 이러한 오디오 정보를 보고서 어떠한 구매나 이런 매칭에 대한 걸 했는데 별로 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리뷰어 로써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뇌피셜 이고 저의 경험 위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번째는 결국엔 취향 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 다양한 취향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서 녹여져 있을 것이고 이후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구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게 결국에는 해당 사용기 어리부나 이런 매칭에 대한 정보 덧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어 상황이 핵심 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과 환경 취향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사람이 이것이 좋다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한 평가가 우리에게 어 공감으로 다가오느냐 비공감으로 다가오느냐 라고 나뉜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리뷰도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고 전혀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결국에는 예를 들어보면 로아스 같은 브리티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극찬을 했던 기종들을 구입했는데 별로일 수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에는 아메리칸 성향이 조금 더 맞을 수 있는 분들이 브리티시 사운드를 구입하시게 되면 공감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브리티시 사운드를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냐 뇌피셜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약간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음악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긴 그러니까 8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듣는다고 하면 자극적인 오디오적인 쾌감이 높은 기종을 오래 들으면 결국에 피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편안함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음악을 듣긴 하지만 휴식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편안한 사운드를 중점으로 내보이는 기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분들은 아메리칸 사운드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실 가능성이 또 거꾸로 높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칸 사운드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간도 넓고 볼륨도 좀 줄 수 있고 장르들도 조금 더 오디오 파이적이라든가 재즈라든가 팝이라든가 좀 더 쾅쾅 치는 이런 베이스 사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악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리티시 성향이 강한 스피커 편안한 스피커를 들였을 때의 첫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이분들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처해진 환경, 본인의 취향, 본인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기종이 내가 너무 감동했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딱 들어맞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들어맞는 분들, 정반대의 효과, 완전히 안 맞는 케이스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글쓴이 리뷰어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영상이니까 어떤 환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제일 문제가 과거의 리뷰라서 텍스트밖에 없는 케이스 그런데 리뷰어가 해당 자신의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는 내 말로 인해 혼선을 겪지 않는 걸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시스템 사진이나 그것에 대한 환경을 좀 올려주시면 동영상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진 한 장 정도 올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거꾸로 그러한 내용이 환경, 청취 환경에 대한 소개나 사진이 없는 내용은 그냥 믿지 않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품을 구매하거나 매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얻는 것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중요도에 따라서 가감해서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리뷰를 하는 것도 굉장히 고된 일이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걸 보신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 진행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가받고 싶고 덕분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첫 번째지 리뷰, 이거 유튜브 저조차도 저는 유튜브 리뷰에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긴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비용은 저희가 실제로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현깍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얻고 싶은 게 가장 큰 마음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러한 속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공감보다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반 사용자들의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되는 곳이라는지 저는 참 아쉬워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좀 부족한 그런 특성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또 주로 듣는 음악 장르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클래식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편안한 사운드 좀 무대가 그려 뒤로 좀 펼쳐지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연세가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팝이나 재즈라든가 좀 화려하게 아메리칸 사운드처럼 앞으로 튀어나오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넓은 쪽이거나 약간 젊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래서 주로 듣는 음악 장르에 따라서도 크게 바뀐다 그래서 이분이 청음 영상이라든가 어떤 음악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들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많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좀 더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뷰어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결국에는 청감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청감이 떨어져요 청력도 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단순 노화도 있지만 이상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귀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자극적인 소리를 오래 겪는다고 해도 좀 버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 클럽 같은 데서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꽝꽝꽝꽝 하는 소리 계속 듣고 있어도 나와서 좀 멍멍하지만 잘 버티시잖아요 그런데 연세 있는 분도 그런 소리 잠깐이라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또 사용 볼륨도 관건입니다 공간의 크기와 볼륨 공간이 작은 곳에서 좋은 규정은 큰 볼륨일 때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거꾸로 공간이 큰 곳에서 좋았던 규정은 작은 곳에서도 의외로 좋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디테일한 표현들을 좀 가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디오 전문 리뷰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샵에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한 번도 못해봤기 때문에 완전히 추정입니다 샵에 가셔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 정보를 좀 안 주세요 제조사 이미지 같은 거 렌더링 이미지 위주로 쓰시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내피셜을 저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샵으로 리뷰어가 방문해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기종을 한두 시간 청취하고 리뷰를 쓰는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체로 넓은 전용 공간에서의 평가라는 점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 리뷰를 보시는 전문 리뷰어 분들은 관련한 청취 환경에 대한 소감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저희 같은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오디오 사이트나 카페 등에 바이럴 마케팅을 하시는 회원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이럴 마케팅이 뭐냐면 입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입소문은 누가 내냐? 아까 말씀드린 전문 리뷰어들은 입소문을 바이럴은 아니에요 일반 회원인 것처럼 들어가 있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담당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대행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디오 쪽은 일반 분들이 접근에 들어와서 일반 대행사급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오디오를 하고 있는 회원분들이 오디오 수입원이라든가 샵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하다 보면 친해져서 지인이 되잖아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알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의 지원 같은 거 받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냥 무조건 이거 좋아요 사세요 이런 수준 낮은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라 나는 되게 좋았다 너무 만족한다 이 정도의 이야기들이 꽤 숨어 있다고 저는 뇌피설로 추정을 합니다 바이럴 마케팅 없는 곳이 없어요 굉장히 판이 큰 부분일수록 굉장히 크고 이 바이럴 마케팅이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나 이거 썼더니 좋아요는 그래도 양반 이에요 제일 안 좋은 게 어떻게 경쟁사 이런 것들 되게 안 좋았다 막 밑도 끝 또는 비방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SNS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 뭐 블로그 팔라고 하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물론 그렇게 팔린다고 해도 오디오 정보 올리는 그런 건 사실상 없을 거예요 전혀 훨씬 더 주식이나 도박이나 뭐 이렇게 큰 돈이 오갈 수 있는 곳에서 이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샀는데도 별로의 가능성이 의외로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환경이나 상황을 가감해 가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전문 리뷰어 분들은 그런 부분에까지도 알고 계셔도 좀 특정 부분에서만 좋다라고 말을 하면 리뷰로 의뢰한 수입원에서 굉장히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뷰의 행간 같은데 그래도 그게 크게 갈릴 거라고 생각되면 이분들은 확실히 전문가기 때문에 그 안에 행간에다 좀 녹여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잘 봐야 되는데 리뷰를 잘 보는 것도 많은 경험이 있어야지만 리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단어 문장의 하나 흐름 여기에서도 아 별로였는데 이거 그냥 억지로 좋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 같은 사람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리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리뷰어 분들도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전문가든 일반 순수 사용자든 바이럴 하시는 분이든 관계없이 그걸 어느 정도 구분해서 나하고 주로 맞는 분이다 안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면 되겠죠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대부분 오디오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라 입문자 분들을 철저하게 타겟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 리뷰는 생각보다 어렵고 외로운 작업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 나름대로 오디오 정보를 꾸준히 올려놓고 있는데 PC 통신 시절부터 오디오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눈탱이 맞아가면서 중고거래 해가지고 사자마자 문제 있었던 것들 트러블 난 적도 많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저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를 통해서 오디오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공감하지 않는 것까지는 당연히 그렇지만 인신공격을 하시거나 지금 화면 얼굴 나가잖아요 못생겼다 무슨 폐지 주는 사람 같다 이런 말씀 당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튜브니까 당연히 악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일반 분들이 아니라 오디오인들끼리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설령 바이럴 이쪽은 좀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것조차 일반 사용자분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남기게 되면 바이럴이 또 설 자리가 없어요 바이럴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잘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분이 바이럴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리뷰든 간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장단점은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참고 용도로서 활용하시는 거지 부득이하게 들어보고 사면 최고인데 직접 사가지고 들어보는 게 최고인데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보는 것이니까 그것이 100%의 가치를 가져서 이 사람 믿고 했는데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오디오 바닥에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마시고 본인의 귀를 믿으세요 본인이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이 최고인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말만 믿었는데 아니더라 이런 얘기는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도 순수하게 이렇게 리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 공감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할 수 있잖아요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서 저런 얘기 해봐요 좋은 얘기 10개 듣고 나쁜 얘기 5개 들을 거면 누가 하겠어요 웬만한 마음으로는 못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분들의 이야기들이 더 어떠한 내용이 됐든 간에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합해서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